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우리주에서 빈곤해탈 난관공약 사업을 시찰했습니다. 화룡진달래 통영공항청 조식이 11일 화룡시 용성진 흥서촌에서 있었습니다. 훈촌시 삼가자 만족향 사타자촌 당지부석이 채길촌은 촌의 실정에 알맞게 빈곤층 부축 산업 대상을 적극 인입하고 빈곤호델의 내생동력을 격발시키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 증대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주 공립의료기구 약품 다구역연맹 구매 시범사업 가동식이 어제 연결해서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응력으로는 윤사월 승날입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당위 포석이며 성장인 경준해는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우리주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경준해는 스컴평 총석회의 중요 연설과 중요 지시 회시 정시를 깊이 관찰하고 전국 두 회의 포치를 시달하며 성당위와 성정부의 사업 요구에 따라 전염병 예방 통제와 경제사회 발전을 총괄 추진하고 6가지 안정사업을 착실히 하며 6가지 보장 임무를 전면 시달하고 농촌 주거 환경을 개선하며 현대농업 건설을 다그치고 빈곤해탈 난관 공약 마무리 전역에서 전면 승리를 이룩해 난관 공약 결전의 2분기와 전년 기정 목표를 실현하는 데 견실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준해는 빈곤해탈 난관 공약 임무 완수 정황에 깊은 중시를 돌렸습니다. 도문시 하북촌 로년사랑 아파트를 찾은 경준해는 다양화 생활 봉사를 제공하고 군중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준해는 왕청현 소왕청촌 편민봉사대청을 찾아 빈곤해탈 난관 공약 마무리 임무를 전면 완수하고 전면 빈곤해탈과 향촌 지능 전략의 효과적인 연결을 완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화룡시 룡포촌의 주택들이 질서 정련하고 거리가 깨끗한 것을 본 경준해는 농촌 주거 환경 정돈 강도를 강화하고 향풍 문명을 제청하며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해 사람을 흡인하고 농촌에 남도록 하며 발전하고 치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도현 대립자촌 촌위생실에서 경준해는 의료봉사를 최적화하고 진료 수준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빈곤호 김철주, 리응결, 허정예, 한세춘의 가정을 방문한 경준해는 그들이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이 없고 의무 교육, 기본 의료, 주택 안전 등 면에서 보장 있는 것을 보고 약관적인 심리 상태와 신체 건강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두 손으로 보다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라고 고무했습니다. 현대농업건설을 다그치는 것은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시다라는 관건적인 요구입니다. 왕청 길천연 목축업과학기술연회사 고기소 사양기지는 아시아주에서 가장 큰 단체 량질 고기소 사양기지입니다. 경준해는 경영 정황을 시찰하고 나서 사슬을 연장하고 부대 시설을 완벽히 하며 규모를 확대해 더욱 많은 취업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준해는 왕청 호기식품양조회사의 생산라인 운행 정황과 새 대상 건설 정황을 고찰하고 나서 공예를 혁신하고 품질을 제구해 식품 안전을 확보하며 공업과 관광을 잘 결부해 업태 융합 발전을 촉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문시 하북촌 식용균 표준화 시범기지에서 경준해는 국내외 시장에 정밀 접목해 상업규모를 1층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문시 송김촌과 허룡시 룡포촌에서 경준해는 농작물 자람세를 둘러보고 나서 전간 관리를 강화하고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을 보급해 풀밭 밤나비 등 병충해를 잘 방범하고 량식 안전을 절실히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준해는 화룡시 진달래 통용공항 대상이 하루빨리 사용료 투입해 더욱 큰 경제사회 효익을 발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사연구기관 경준해는 우리주와 도문시, 룡정시, 화룡시, 왕청현, 안도현의 사업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사업에 충분한 긍정을 표했습니다. 경준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첫째, 전국 두 회의 정신을 드팀없이 시달하고 주황의 결책포치가 길림에서 착지하고 뿌리를 내리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정책 기회를 다잡고 록색 전환 발전을 추진하며 변경 지역 개방을 확대하고 민족 단계를 촉진하며 변강 안정을 수호해야 합니다. 둘째, 일상화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을 억세게 틀어지고 전염병의 발생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융도 통상구, 항공 통상구 등 중점 부위와 검측 격리 등 중점 환절, 입경 인원 및 근거리 접촉 인원 등 중점 군체를 주목하고 대외 유입 방지, 대내 반등 방지의 최저선을 절실히 수호해야 합니다. 셋째, 정밀 빈곤 해탈 난관 공략전의 승리를 전취하고 기한 내에 초유사회 전면 건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후의 빈곤 보루를 견결히 공략하고 순시 귀환 문제 정돈을 견결히 완성하며 빈곤 해탈 성과를 견결히 공고해야 하고 동서부 빈곤층 부축 협력이 착지하고 효과를 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넷째, 향촌지능 전략을 실시하고 현대농업 건설 템포를 다그쳐야 합니다. 알곡 생산, 산업 발전, 현역 경제를 단단히 틀어지고 농촌 1, 2,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추동하며 량환 농업 산업 생태를 육성하고 농민들의 근거리 취직을 촉진해야 합니다. 다섯째, 경제사회 발전을 총괄 추진하고 전년 목표 임무를 전력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을 대대적으로 추동하고 공업 운행을 안정시키며 소비 회복을 촉진하고 대상 건설을 다그치며 투자 유치를 강화하고 우선적으로 취업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보장하며 안전 생산, 응급 관리, 재방지 등 사업을 실속 있게 틀어짐으로써 사회대국의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전금진, 주당위 부석이며 주장인 김수호가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성인대 상무위회 부주임 하동평은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성인대 상무위회 시찰조를 이끌고 우리조에서 빈곤해탈 난관 공약 사업을 시찰했습니다. 시찰조는 실지 시찰과 은밀 조사의 방식으로 안도현 명월진 용천촌 양광용천 전병공장, 화룡시 팔가자진 중립 빈곤층 부축 개발 투자회사, 남평진 유동촌 제1자동차 마을, 숭성진 대동촌을 시찰했습니다. 시찰조는 이르는 곳마다 현지 간부 군중과 밀접히 교류하고 빈곤해탈 사업 기재, 빈곤층 부축 산업 발전, 두 가지 걱정 제거, 세 가지 보장 등 정황을 자세히 요해했습니다. 하동평은 우리조 빈곤해탈 난관 공약 사업에서 이룬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고 나서 다음과 지표시 했습니다. 연변은 빈곤해탈 난관 공약 사업의 결책 포치를 참답게 관철시다라고 두 가지 걱정 제거, 세 가지 보장 목표에 초점을 모아 정책을 부단히 완벽히 했으며 여러 면의 역량을 응집해 빈곤 군중의 생산생활 수준을 뚜렷이 제고시켰고 빈곤 지역 면모가 현저히 개선됐습니다. 시찰조는 화룡시에서 좌담회를 소집하고 화룡시 정부의 빈곤해탈 난관 공약 사업 정황 회보를 청취했으며 각 관련 부문과 교류를 전개하고 빈곤해탈 난관 공약 사업에 관한 의견과 건의를 청취했습니다. 하동평은 다음과 지적했습니다. 올해는 빈곤해탈 난관 공약 결전 결승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각급 각 관련 부문은 빈곤해탈 난관 공약 결전 결승 좌담회에서 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정치 참의를 1층 제거하며 빈곤해탈 난관 공약 사업의 긴박감과 책임감을 절실히 증강해야 합니다. 산업을 틀어줘야 합니다. 빈곤층 부축 산업의 장원한 계획을 1층 강화하고 안정하고 공고한 빈곤층 부축 산업 고리를 형성해 빈곤해탈 난관 공약 목표를 실현한 후에도 여전히 수입 원천이 안정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중점을 틀어줘야 합니다. 문제점의 정밀화 시책을 예의 주목하고 시다를 총괄적으로 틀어줘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성과를 공고히 하여 빈곤해탈 난관 공약 정책이 안정적이 되도록 보장하고 더욱 많고 더욱 실제적인 빈곤층 부축 성과를 군중에게 돌려야 합니다. 장원함의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촌의 실제와 밀접히 결부해 빈곤해탈 난관 공약 사업을 향촌 지능의 큰 구도와 융합하며 두 손으로 틀어주고 함께 촉진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시다를 강화하는 것을 틀어줘야 합니다. 계속해 함력을 유지하고 빈곤층 부축 조치를 줄이지 않고 강도를 약화시키지 않으며 빈곤해탈 성과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강호건,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위아리, 주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김경림이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화룡진달래 통용공항 정초식이 10일 화룡시 용성진 흥서촌에서 있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이며 화룡시 당위석인 김 룰이 정초식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화룡진달래 통용공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민항국에서 확증한 단거리 운수 시범공사이며 전성적으로 처음 비준받은 A1류 통용 비행장 대상입니다. 대상의 청포지 면적은 97헥타르, 청투자